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 백집석에서 수를 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아 이거 여기서 수를 내면 참 좋을텐데요.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대로 수도 없이 백집으로 다 굳혀진다면 아 이건 안되겠죠? 모양이 이상한데서는 수를 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수를 해보십시오. 어떤 수가 있는지 상대방 집석에서는 폐만 놔도 상당히 성공이죠? 이 형태는 폐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끊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 백이 여기서 다른 수가 없습니다. 잡는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돌려쳐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상대방 모양을 나쁘게 했지만은 흙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와서 그 다음 수가 없습니다. 형태가 육아무가 형태죠. 이건 먹여친다 해도 둘 수가 없어요. 육아무가죠? 그럼 여기서 폐를 하자? 아이고 아저씨 무슨 폐를 합니까? 이렇게 이쪽을 두면은 흙이 꼼짝을 못하죠. 이거는 육아무가로 흙이 잡힌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어떻게 해요? 끊어놓고 백이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돌려치면 안 돼요. 이때는 이쪽을 찌르고 이쪽을 먹여줍니다. 왜 그리죠? 다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런 수를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를 들어가자. 그러면은 지금 이 폐를 여기서 지금 수를 줄일 수가 없죠. 백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폐가 됩니다. 폐가 되죠? 음 그래서 지금 이건 이을 수 없습니다. 이해도 이제 계속 단수 쳐서 이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형태는 폐가 되고 여기서 백이 이거 따는 수는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요. 이게 폐 들어올 때 따면은 한번 이을 수 있는 여유까지 있어요. 그건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이쪽을 이어서 상대방이 폐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여유 없이 이렇게 지금 요 수가 여기 있지를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수가 쌍방간에 최선이 될 것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이렇게 끊고 끊었을 때 다른 수 없은다. 외길입니다. 이것도 찔릴 때 외길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외길 수순이기 때문에 그때 요런 수 요소를 찾아내면은 백이 이런 수는 안되겠죠. 이거는 쌍이 안됩니다. 여기서 지금 자충이라 여기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 지금 줄이기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잡히면은 이거 수상전이 안됩니다. 백이 그래서 요런 수로 요소를 넣어서 백도 여기 이열때 이렇게 폐를 들어가는게 쌍방간 최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집석에서 수를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